흠... 하나같이 나보다 못생긴 것디... 어? 보디가드와 사랑에 빠진 공주? 그래, 이거야!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보디가드? 나 TV에서 본 적 있어. 누굴 보호하는 사람을 보디가드라고 한대. 구성 상품이 광산검? 이 광산검은 아비오님이 잡수하겠어! 보디! 흠... 흠... 우까, 우리도 나가보자! 흐흐흐흐! 돌발 상황 경호 테스트! 뒤에 있는 닉닉링 홀로그램을 보호하면 됩니다. 어? 모두 행운을 빌게요! 아루, 아루, 아멘! 얍, 얍, 얍! 어잇! 우와, 어흐흐흐흐흑. 그만, 그만... 탈락이에요! 저걸, 그냥! 성공입니다! 어, 가루. 나의 보디건이는 너야. 실례지만 이 기계는 고장난 것 같아요. 다른 기계로 바꿔드릴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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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사랑, 가루! 저요, 마지막 3라운드 미션의 준비물이에요. 어? 제발 살려줘요! 하하하하! 링링은 내가 데리고 있다. 만약 5분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젖혀버리겠다. 어? 으악! 살려줘요! 가루? 오래 기다려왔다, 가루. 어디 한 판 붙어볼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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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